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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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극히야 강남과 송파 일대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천이 범람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여당에서 전월세 전환률을 4%에서 2%대로 낮춘다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낮춰서 월세로의 전환을 틀어막겠다라는 겁니다. 권고가 아닌 강제 적용 입법도 검토한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9억 넘는 집에 자금 조사를 하겠다. 서울을 아파트 가격의 상당수가 9억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집 사는 사람 대다수를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는 여당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경향신문 분석. 재집권 명운이 걸렸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 주도 정책 현안 관철 되풀이, 점검 TF 구성, 전월세 전환율 하향 등 8.4 대책 보완을 벌써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장 교란에는 엄중 대처하겠다. 정책 흔들기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상황입니다. 재집권에 명운이 걸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해석이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동학개미파워 코스피 22개월 만에 최고치, 외국인 기간 매도에 4297억 원을 매입했다. 삼성바이오는 7% 올라서 시총 3위로 껌충 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금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부동산값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 주식 3개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베이루트 하늘의 버섯구름, 거리엔 시신 가득, 핵폭발 같았다. 레바논의 항구도시 베이루트에서 초유의 폭발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원작폭탄의 구름 모양을 연상시키는 폭발 구름이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공격 아니냐라는 설을 제기해서 국제사회가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다한국일보입니다. 원피스가 어때서 유신민 때까지 17년 만에 또 국회의 복장 논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보이시는 것처럼 붉은 체크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을 했는데 본회의를 참석했는데 비판의 성희롱 댓글이 달리고 있답니다. 부적절한 내용이죠. 국회의 반응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21세기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출근한 정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배태명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범람입니다. 범람, 범람. 폭우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실시간 상황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억 더. 민정수석의 비싼 집이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알고 봤더니 한 조간 보도에 따르면 시세보다 2억 더 비싸게 내놨다고 합니다. 팔려는 마음이 있는 건가? 그 조간신문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원피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봅니다. 김지혜 도지쿠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계속되는 물폭탄. 서울도 패닉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된 상황이고요. 최전방 연천 파주 그리고 서울 강남 주민들까지 범람을 해서 대피를 하거나 범람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상류댐들의 방류량도 늘어나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는데 지금 허용캐스터 잠수교회에 나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 시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회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한강물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데요. 제 옆에 보이는 이 표지판이 모두 가득 찰 정도로 현재 한강물이 빠르게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회 수위는 10미터를 넘어서면서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미터에서 4미터나 더 올라 있습니다. 팔당댐과 소양강댐에서 방류량이 늘면서 서울 주요 도로 곳곳에 통제도 늘고 있는데요. 어제 밤부터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염창나들목 구간 양방향이 통제됐고 오늘 새벽부터 강병불로 원효대구 북단에서 의사협회 진입목, 동부간선 도로는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 구간과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마장에서 성동분기점 구간도 통제되고 있고요. 양재천 영동일교와 오면교 하부도로 양방향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 잠수교, 여의상류와 하류나들목, 개화 육관문도 현재까지 통제 중입니다. 주요 도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와 성파구의 호우주입,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과 한강공원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통제가 이어질 수 있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주요 도로 대다수가 일부 통제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에 중심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고 30mm 이상의 장떼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오늘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비상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최고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질 텐데요. 초속 16m의 바람이 불면 우산을 쓰고 있기가 힘들고 또 벽에 붙은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시선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 소식이 있고요. 서울과 경기, 또 강원 영서는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수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밤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한강 수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요 댐들도 이미 수위를 넘어서는 등 비 양이 많아서 막대한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하천들도 현재 범람 위기에 치해진 곳이 많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잘 전해줬는데 현재 주요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강 수위 상승, 서울 주요 도로 통제 오늘 오전 5시 기준 서울, 경기, 충남 지역, 천둥, 번개, 돌풍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강경북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다 일부 구간 전면 통제 혹은 양방향 통제고요. 앞으로도 이 통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의 강남과 송파를 흐르고 있는 탄천이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주의보 일대에 현재 발령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 서울시는 인근 강남 송파 주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탄천 대교 쪽 일대 홍수주의보 발령, 범람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의 하천 18곳에 현재 보인자 출입은 전면 통제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서울보다 더 심각한 곳은 연천, 파주, 철원 이쪽 일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 있는 기자 연결해서 점검해 보겠고요. 이재명 기자, 일단은 현재 서울 지역의 출퇴근 길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근하는 우리 출연진도 평소 30분 올 거리가 1시간 10분. 왜냐하면 주요 도로들이 지금 뻑뻑 막혔어요, 통제되고. 네, 조금 전에 허위원 캐스터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지금 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강 주변에 있는 간병분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내부 순산도로 전부 다 지금 일부 구간들이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 당연히 다른 데의 정체도 심각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교통의 채집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한강이 수위가 더 높아져서 그럼요. 지금 알고다시피 소양광택을 비롯해서 한강 수위에 있는 14개 댐이 모두 방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수위가 높아져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강 주변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강남 송파 지역에 있는 탄천도 홍수주의보가 오늘 오전 5시 50분에 긴급 안전문자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하여튼 각 지역에서 지금 한강 수위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하는 만큼 홍수 그리고 어떤 안전 안전에서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는 특히 한탄강이 결국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이 완전히 물에 지금 잠겨있는 상황인데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마을회관 등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강경무 기자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현재 철원 지역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엿새 동안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철원장은 755mm를 비롯해 춘천, 신북 554.5mm 등입니다. 8월 내내 이어진 호우로 어제 오후 2기 무너지면서 한탄강이 범람했습니다. 이 때문에 철원 동성읍 이길리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고지대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소방장급은 보트까지 동원해 마을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인근 다른 마을 3곳도 침수돼 주민 25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임진강 지류인 용강천도 범람이 우려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50여 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축구장 350배가 넘는 260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섰습니다. 대피 생활에 어려움보다는 물이 빠지고 난 뒤 복구해야 할 집 걱정이 더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철원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근처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현재 지금 대피를 했고 평생을 살던 집과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요? 쉬름은 얼마나 깊으실까요? 한탄강이 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한탄천 범람, 호수가 된 철원 마을, 강원 철원군 지난달 31일부터 670mm가 넘는 물폭탄, 한 해 평균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내린 상황이고요. 우리 기자가 방금 잘 얘기했듯이 철원의 장흥 같은 경우는 755mm를 내릴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21년 만에 한탄천이 범람을 한 상황이에요. 4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주민 780명이 현재 긴급 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철원 지역의 한탄강이 범람을 하면서 물에 잠긴 장면들도 저희가 긴급히 좀 취재를 했습니다. 한탄강뿐만 아니라 철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연천, 충남 천안, 파주 등등 피해가 많은 곳들의 피해 영상 함께 보시죠. 연천구 군남댐 근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군남댐이 버틸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군남댐 인근의 마을이 오늘 아침 직접 저희들이 취재를 한 상황인데요. 비닐하우스가 잠기고 집도 잠겨있는 모습. 그건 철원의 모습인데요. 한탄강이 완전히 범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이 전체가 지금 지붕만 빼고 모두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주민은 고무대야를 타고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로 농장까지 피해를 입힌 상황이고 도로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심각한 비피해 상황을 입고 있습니다. 구조도 보트를 통해서만 현재 이뤄지고 있고요. 충남 천안에도 비가 많이 내린 상황입니다. 차량에 바퀴가 빠지고 도로가 침화되는 피해도 있다랄고요. 또 집안이 약한 곳은 침화가 돼서 집까지 산사태 피해가 들이닥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런 비 피해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혁진 변호사님. 철원 지역 4개 마을이 침수된 영상도 봤는데 침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탄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뚝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범람을 해서 내가 평생 살아오던 마을이 물에 잠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과 사진 봤지만 지붕만 남기고 모두가 잠겼어요. 이게 한탄천이에요. 한탄강의 상류예요. 한탄강이 철원부터 흘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원래 한탄강이 굉장히 수심이 깊은데 폭이 좁아가지고 유속이 굉장히 빠른 그런 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탄강에서 래프팅하다가 사고가 나든지 유속이 빠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한탄천이 범람한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가장 최근에 한탄천이 범람한 게 99년이니까 1999년? 벌써 2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탄천이 범람을 했을까? 닷새 동안에 무려 700mm 가까운 물폭탄. 그러니까 1년 전체 한 1400mm 정도가 내리는데 이게 원래 지금 이 장면이 마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780명의 4개 마을이 침수가 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건데 99년에도 그때 침수가 됐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재산 피해만 100억 가까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99년에도?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피해 규모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싶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인명 피해는 아마 아직 없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 수에 복구하는 데 있어서 그 각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강의 홍수 조절의 최후보로로 불리는 댐이 있습니다. 바로 소양강 댐입니다. 그런데 이 소양강 댐도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최후보로 소양강 댐 마저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보로 소양강 댐이 집중폭으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오후 3시경에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에 25개를 모두 개방한 상황이고요. 1초당 810톤의 정말 거대한 양의 물이 방류되고 있고요. 한강 수위가 이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보세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지금 3년 만에 한강 수위 조절의 최후 보호로인 소양강 댐이 모든 수문이 개방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도 좀 같이 들어보면서 영상 한번 보시게요. 자, 이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방류되는지 이게 다 한강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댐들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수위를 이렇게 초과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류를 하면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또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로 인한 한강 수위도 올라가고 있는데 동시에 비도 내려서 한강 수위는 계속해서 가급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흐르는 서울과 수도권의 수많은 하천의 지루들도 따라서 범람을 할 가능성. 홍수 피해의 우려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소양강댐이 방류되는 모습, 한강 수위가 높아진다. 그런데 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온다. 소리만 해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소양강 높이가 123m입니다. 쉽게 층당 2m 조금 층고로 계산하면 우리 시민국민 여러분들 63필팅 높이에 거의 육박하는 그 높이에서 29억 톤이나 되는 물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예상대로 한다면 한 열흘 동안은 계속 물을 열어놔야 된다는데 3년 만에 처음 있는 겁니다. 이 소양강물을 저렇게 때문에 방류가 시작이 되면 쭉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서 오면서 팔당대급도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만 계속하다 보면 서울 시내를 흐르고 있는 저 한강이 높이가 한 2m 정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걱정한 것처럼 좀 전에 우리 한탄강 겁나에서 주민들 거의 물 위에 마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를 계속 당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오죽하면서 한강댐이 저렇게 열렸을까라는 생각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변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동안 며칠 전 수도권에도 한 500ml, 1000원 같은 경우는 700ml이던지만 연간 오는 비의 반 정도가 지금 막 쏟아져 있고 물폭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물이 날아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만 제발 좀 당부를 해요. 오늘도 아침에 지금 출근길 말씀 주셨지만 서울 시내 곳곳이 지금 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좀 전에 우리 한탄강 넘쳤을 때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개울 밑에 하천변에 있는 조그만 길, 지반이 약한 곳은 갑자기 막 꺼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막 꺼지는 현상?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보상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신속하게 좀 해서 좀 불안한 주민들에게 안전을 좀 답보하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해 보면 포항지진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여야도 물론이지만 주간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년이 지나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여러 가지 부동산 법처럼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비난도 있듯이 과도하게라도 좀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재난특별법도 좀 빨리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 거하고요. 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에서 이제 대피소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또 안전, 건강도 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칸막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의료체계도 좀 확인해서 건강도 수시로 체크하는 등 해서 조금 이제 국민들이 조금 이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 안심 이런 걸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수도권의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조금 전에 기상캐스터 연결을 봤지만 잠수교는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통제 중이고요. 물에 잠긴 잠수교의 수위가 점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원래 평소대로라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잠수교를 지나갈 때 우리의 눈 위에 있었던 지금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지금 물에 완전히 잠겨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곳 피해가 큰 지역이 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이 있다면 그 황강댐과 맞물려서 우리 측 최전방에는 군남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남댐의 한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 데다 북한이 황강댐을 계속해서 무단으로 방유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유한 정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북한이 땜을 방유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깊이 상관이 있습니다. 북한이 황강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바로 우리 연천군의 군남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강댐의 규모가 군남댐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황강댐을 무단 방유하면 고스란히 그 물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밑에 군남댐의 물, 군남댐으로 흐르는데 군남댐이 견딜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국 군남댐 양 넘어섰습니다. 임진강 수위 두 차례 걸쳐서 3m에서 5m 이상 상승을 했고 북한이 추가 무단 방유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경기 연천 파주 홍수 임진강 필승교 수위도 13.12m 군남댐 수위는 39.99를 이미 어제 찍어서 방유를 시작했습니다. 군남댐은 수위가 40m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39.99라는 건 이미 40을 넘어서서 댐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방유를 이미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인근 지역의 연천 파주 주민들은 현재 긴급히 대피를 한 상황인데 이 군남댐의 물이 가득 찬 상황은 군남댐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이 처음 연천군은 1200명이 대피소로 대피했고 파주시도 인근 주민들의 대피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피소 21곳이 긴급히 지금 꾸려진 상황인데 지금 김용주 의원님 특히 이 연천 지역은 새벽에 600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는데 몇 시간 만에 1200명, 두 배가 넘는 인원들이 대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황강댐이 있고 바로 군남댐이 있지 않습니까? 특강 방류 영향이 커요, 지금? 그렇습니다. 황강댐이 군사분계선에서 42.3km 지점에 있습니다. 황강댐과 군남댐 사이를 있는 다리가 필승교인데 우리가 12m를 갖다가 관신 상태에서 주의 상태로 났는데 지금 13.12m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 수위를 넘었다는 거고요. 알다시피 황강댐은 북한이 2002년도에서 2007년도에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군남댐을 2005년도에서 2011년도에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큰 무단 방류로 인해서 연탄 주민들이 6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2009년 9월에 그 일이 있고 2009년 10월에 우리가 남북이 북한이 한강댐 물을 방류할 때는 반드시 한국 쪽, 남한 쪽에 통보한다는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방류를 했고 그 방류 사실을 우리 군이 알아서 한수원에 통보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13개의 수문을 다 열어도 모자랄 정도였다 그러면 정말 역대 최대치고 최대의 고비라고 보여지고 한탄강, 소양강, 지금 이제 군남댐 2부 이렇게 임진강까지 다 넘쳐난다면 경기 북부 지역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조로 반드시 좀 통보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통일부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찬욱님. 이게 사실은 유럽도 굉장히 긴 강들이 있고 동남아도 긴 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과 하류 지역의 나라별로 다 홍수 때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꼭 이 황강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에도 사실은 이게 방률하기에는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북한이 통보를 안 해주고 이런 거 넘어서 진짜 극제 규범을 좀 지키는 그런 나라로서 북한이 좀 통보를 해주고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좀 기자들한테 전해드리면 군남 때문에 수위가 어제부터 방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40m 찰랑찰랑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은 흘려보내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해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기자 지금 우리 통일부가 아무리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고 연락이 단절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인영 장관 여러 논란 끝에 임명이 됐을 때 이럴 때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한마디 하라고 국민들은 통일부 장관에게 기대하고 있을 텐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일부는 남일 보듯이 입장을 해서 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꼭 통일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가 아니면 청와대가 얼마 전에 특사도 보냈잖아요. 연결 끊겼다고 하더라도 특사 보내도 되냐 의사 타진도 했는데 무단 방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정권 차원에서 북한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건 북한에서 물을 방류하는 물론 북한도 물이 많이 차오르니까 불가피하면 있겠지만 이 자체가 하루에 있는 연첩 파주 주민들한테는 직접 생명과 재산권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킬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이미 사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북한에 만약에 북한이 통보를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이고 위협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비가 온다니까 지금 그제 새벽에 무단 방류를 했고 계속 무단 운영에서 몇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어떻게 방류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번만큼은 반드시 좀 통일부 장관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북한은 요구를 하고 아까 전에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국제 규범 얘기했지만 국제 규범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남북 간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경한 발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난리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거세지는 압박, 훔쳐가는 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독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당이 어시스트를 한 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이. 100% 정치를 하는 건데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하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윤석열 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신인 검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 적어도 이 두 분의 여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신인 검사들에게 한 어떤 원칙적인 발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대비님, 그 말을 했다고 물러나야 한다는 건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말이라는 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검찰총장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되고 사회악을 단죄해야 되는 신인 검사들한테 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조금 더 가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뭐가 저린 게 있는 건지 반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작년 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저런 압박들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이미 수적들 다 잘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시스템을 지금 여당에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글쎄요.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몰아갈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 민주당 정보에서 추천해서 임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그런 검찰총장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저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좀 전에 김정민 의원은 공직자가 저렇게 정치를 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정치가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면은 저는 공직자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 거 어떻게 해석되느냐 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걸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사실은 여권에서는 이제 물러나라 사퇴하라라는 압박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립기관이잖아요. 검찰총장이 독자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라는 상식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습니까? 그거는 검사한테 꼭 해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검사 임관식이 아니었고요. 그때 있었던 게 처음에 검사가 임관을 갖다가 하면 누가 임명을 하느냐.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검사들한테 임명장 줄 수는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불러가지고 임관식을 갖다가 두시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총장이 검사들 데리고 쓰는 사람이니까 신고를 갖다가 받는 거거든요. 신고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임용할 때 임관한 검사들한테 뭐 이러이러하게 검사들 힘을 갖다가 결제해서 잘해라. 그 이야기나 그 검사가 검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보기 좀 웃기긴 한데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사람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검사들은 사회의 거악을, 큰 악을 척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법대로, 법의 지배에 따라가지고 잘하자. 이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건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여당 국회의원 보고 지금 임기에 아직 한 3년 남아 있잖아요. 3년 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의해서 4년으로 보장된 것처럼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 법에 따라가지고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남의 임기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권 주자도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한마디 한 거 아닌가요? 자꾸 그렇게 반응을 하면 할수록 윤 총장이 마치 무슨 대단한 정치적 지도자인 것처럼 자꾸 그래 되지 않아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금 혼신에 힘을 기울여서 그 문제를 정상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그 정도는 난 정리를 할 거로 보는데요. 추 장관이 정리할 것이다 라는 발언도 나온 셈인데요. 이 발언, 국회를 올해 출입했던 이재명 기자. 추 장관이 그 정도 문제는 쉽게 정리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묘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새로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또 유력 주자 한 분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추 법무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고 윤 총장 문제, 윤 총장 발언 정도는 간단히 정리할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 물러나라, 물러나라, 사퇴하라, 정치해라. 추 장관이 간단히 정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 서륜 최고위원이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지도부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공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을 이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 2년간 임기제가 보장돼 있고 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일제히 물러나라. 사실 물러나려고 하면 명백한 범죄 행위라든지 뭐가 있어야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발언 자체는 논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설사, 설사 여권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윤 총장이 현 정부를 향해서 독재와 전체주의다라는 의미로 말을 했다 한들 물러날 사유가 되느냐는 좀 논란이죠.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총장에 현 정부를 두고 현 정부가 독재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논란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그 발언을 고대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허우를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굉장히 언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완성되는 것이다. 신임검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만 딱 듣고 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사실은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이 강조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 말만 가지고 지도부가 일제에 나서서 여당에서 물러나러 한다고는 참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 사태가 발단된 게 윤석열 총장의 측근 인사였던 한동훈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던 건데 그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땐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당권 주자로 나섰던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장관이 아살 수 있다 이런 거는 결국은 이미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 발언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검찰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이것이 김부겸 전 의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재원 부대는 어떠세요? 당에 계시니까 그게 또 똑같은 겁니다. 제가 176석 국회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윤석열 총장 사퇴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자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아쉬운 것은 신인 검사 자리잖아요. 저도 보면 대구정권의 2004년 7월에 이제 CEO 간담회가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그 당시에 회사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라는 말이 지금 또 저도 어떻게 그걸 가슴에 안고 계속 생활을 하듯이 신인 검사 자리에서 저는 불필요한 노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인 검사가 필요한 말 하는 것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면 1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검사 사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 불편했습니까? 그러면 먼저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죄라든지 언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면 신인 검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검사 역할을 할 것인지 저는 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제일 일선에 계신 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언행에 신중해 신중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물러나라라는 여권 일각의 압박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물러날까요? 사퇴 압박 윤 총장 입장은 총장 주변에서는 사퇴는 선택지가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검사는 하나씩 뜯어보면 뼈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안을 직접 거론한 것도 아닌데 총장이 이 정도 발언도 못하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주 의원님. 윤 총장은 나갈 생각 안 하고 있다. 나갈 생각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방격을 한 거죠. 대방격이다 이거. 한동훈 검사에 대한 공소사실 공조했다는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인사상의 어떤 자기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내가 불의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그동안의 87년 문민정부 이후에 전체주의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음명한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하게 느껴지고 말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어떤 반발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치를 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갈 것 같으면 벌써 나갔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부산에 가서도 한동훈 검사 있을 때도 어쨌든 살아남아서 견디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여전히 자기 인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끝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말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 번 어떤 전선을 회복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총장 측이 오히려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관측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팀 빌딩이 매우 어렵겠죠. 여러 가지 수족이 잘리고 인사상의 여러 가지 자기 생각만큼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윤 총장이 지니는 생각은 어떤 한 사람만 내 측근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이천명 전체가 말하자면 내 식구다 이런 개념으로 측근을 한다면 또 차분하게 자기가 노정래에 있는 말하자면 현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 여러 가지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검사들과의 모임에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윤 총장을 수차례 압박을 해왔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 한마디를 두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죠. 윤 총장이 지금 안 나간다고 하니까 버틴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추범부 장관 혹은 민주당 일각의 지도부가 윤 총장을 압박하고 윤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련의 모습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되풀이 될까요? 더 가속될까요? 아니면 좀 화해하고 잦아들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 열의 압은 다 그냥 점점 더 이런 상황이 더 가속화되고 긴장관계가 더 오래 가지 않겠나라고 쳐다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윤 총장은 이미 여당에서 고사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고사되어 있는 것 같고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제약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상적인 정부 부처인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우스운 이게 도대체 나라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스운 꼴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런 상황이 이런 긴장관계가 그리고 이런 파행 국면이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김용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윤 총장이 그만뒀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또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총장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런 거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임기를 끝까지 채워서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 보면 내년 7월 임기까지 계속 이런 긴장관계가 될 텐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마음에 참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을 못 믿어서 포렌식 요청도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본인들이 스스로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못 믿어 한동훈 폰도 못 맡겼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우리가 비단 얼마 전에 정주동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봤잖아요. 누구 입원하고 사진 공개되고 이 과정 봤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안을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대검 산하에 있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해동 요청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NDFC는 검찰 조직에 있는 포렌식에 최적화된 전문기관이라고 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포렌식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게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안 맡겼다. 그 이유가 뭘까 중앙일보가 해석을 한 건데 기사 내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체 포렌식 팀 해독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중앙지검 자체 포렌식 팀은 대검 장비보다 성능도 떨어지고 해독만 수개월 걸린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만드는 것조차 스스로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는. 감찰 관계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이라 대검 NDFC를 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믿을 건 아이폰 포렌식 결과밖에 없을 텐데 수사 의지가 있는 걸까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했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기소를 앞두고 증거 보강이 다급해지자 그제 오전 대검 NDFC에 이제서야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제 오전에서야 NDFC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기지 않고 그제서야 맡겼다는 부분. 물론 이건 중앙일보의 취재고 중앙일보의 해석이에요. 실제로 보면 저는 분석하는 데 장비로서 뒤뜨려진다는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느냐를 굉장히 살핍니다. 절차적 증상성. NDFC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압수한 증거 자체에 대한 증상성을 스스로가 이걸 저쪽에 넘겨서 이것이 증거로서 퇴짜 맞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가 있는데 국가수는 초동 수사 때 쓰는 거거든요. 이 지금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증거로 확보하고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용도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분석도 최적화돼서 빨리 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서 입증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확보했고 그런 기록에 철저한 것이 국가 포렌식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명명백백하게 자신 있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이나 회의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윤 총장 패싱을 의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장 추천 달라 오늘 검찰 인사위 추 장관 구의무 두 번째 검찰 간부 인사인데 어제 법무 검찰과장을 대규모로 보내서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 실무진을 통해서 몇몇 후보를 추천했다 그런데 상호협의 없는 일회성 반쪽 의견 청취다라는 지적을 조선일보는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추천한 후보가 승진될지가 미지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인 즉슨 이게 절차상으로만 그냥 들었다라는 지적인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건데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과거 관행대로 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앞두고 사실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대충 조율을 해서 이 건을 가지고 대통령의 제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때의 일부 비난이나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서 형식적으로만 그냥 검찰의 의견을 구한 것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검찰청법 34조 1항 주정돼 있는 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에 의한 그리고 청와대에 의한 그냥 검찰 인사가 진행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라는 기능을 이렇게까지 망가들어도 되는지 검찰 내에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뭐 다른 게 있다고 또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해서 저렇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 정작 중요한 건을 결정해야 되는 거를 결정 못하고 지금 몇 주째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만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만들어 가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부동산 정책 최근에 발표됐는데 정책의 콕콕콕이 굉장히 거셉니다. 우리 녹지에 왜 시멘트 각장을 지려하느냐라는 반발 내용을 저희가 인용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지금 이 발언이 논란입니다. 9억 이상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아파트의 상당 부분이 9억 이상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본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논란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 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절반이 9억인데 상시 조사, 과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서울 절반이 9억 이상인데 7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2787만 원, KB 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그렇다면 부총리 얘기대로라면 자금 조사 대상입니다. 그 말은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집을 사시는 우리 국민 절반, 서울에 집을 사는 국민 절반 이상을 자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거래할 때마다 조사받을 판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사 대상이 기준 현실성이 없다. 집구입자 절반을 조사하나.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는 이딴 대책에도 상승세 잡히지 않자 정부가 국민을 못 믿고 규제, 조사, 징권만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꿈이랄까? 그게 물론 힘들어졌지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도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조그마한 집부터 하나 장만하고 그런데 하필 현 정부 들어서 그 집값이 막 올라가서 서울의 아주 중위가격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도 9억이 넘게 됐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금 조사를 받게 된 겁니까? 아니 또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한국감정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한국감정은 기준이다. KB 기준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뜬금없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러한 비현실적인 대책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자체나 서울시나 국세청이나 어떻게 수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저는 일일이 다 거래를 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전원세도 전부 다 다 임차, 임대, 가격 조건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효성도 저는 못 믿겠어요. 그걸 일일이 다 모든 거래를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확인할 겁니까? 완전히 오 담당자처럼 그렇게 통장 반장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특히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공공주도형 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도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아니라 현실성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엄마 아파트 재개발 조합이 그동안 몇십 년을 견뎌온 이유가 LH 아파트 지으려고 공공임대 아파트 지으려고 90% 한수에 가는 그거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거죠. 서울시 입장도 거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조합이 거기에 참여하겠는가 말하자면 지금 국토부나 기재부가 한 것은 전체 가능성의 20%만 봤다고 하지만 20% 내지 5%도 안 된다. 이것도 잘해봤자 5년, 6년 뒤에 있을 공급 대책인데 현실성이 없다. 차라리 오히려 그냥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한테 맡겨서 일정 부분 민간과 합의하에 지나친 수익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율을 말하자면 다시 받아서 그걸 공공임대 주택으로 한다든지 1인 말하자면 거주자를 위한 어떤 주택 대책으로 쓴다든지 재원 앞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훨씬 공공주택의 그 수를 늘리는데 기여하지 지와 같은 계속 규제하는 상태로 가면 결국 그것은 일순간에 다시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 부시장을 또 여겨놓은 분입니다. 정익춘 교사님. 네. 이게 정부가 예컨대 이 부총이 말씀대로라면 서울에 집을 사는 절반 이상 국민들의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의 절반 그렇죠? 가까운 국민들의 재산을 조사하겠다. 자금을 조사하겠다라는 게 법적으로 국민들의 권리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컨대 정익춘 변호사님이 서울의 중위 아파트 9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부총님 말대로 하면 정익춘 변호사 당신 9억 어디서 났어? 계좌 좀 보고 들여다보고 어디서 대출 받았는지 합당하게 대출 받은 건 맞는지 갭 투자한 건 아닌지 일일이 다 조사받는다 라는 얘기로도 비춰줄 수 있잖아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억울할 거예요. 왜 억울할 거냐?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우리나라 서울시 국민 천만 명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걸 갖다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중에 운이 없는 사람만 잘못해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쨌든 제재를 갖다가 받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그 구멍을 갖다가 숭숭숭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시장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제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를 일탈하는 그러한 묘수를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어떤 구체적인 세밀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느낌으로라도 이건 실효성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 느낌이 낮게끔 누군가는 뭔가 대책을 갖다가 마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에 어떤 교란하는 투기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주가 아니다. 일반 거주하는 시민들 대상이 아니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 즉 3명이 있더라도요. 그냥 자기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가격을 올려서 그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지금도 이렇게 법으로 막고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은 앞서 뉴스 영컷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 가격도 왜 온수당 2천 달러 그리고 주식도 지금 2천 3백. 그러니까 부동산 포함해서 자금들이 사실 수익을 위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부는 투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교란 세력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전체의 대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소부대의 해명도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굉장히 고가의 집을 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는 민정수석의 집이 분명히 판다고 했는데 왜 안 팔고 있을까를 취재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 논란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격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난달 30일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 부채 논란 김주원 청민정수석 도곡 잠실 두 채 가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2억 원이 넘게 상승을 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라는 웃지 못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22억.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 천이 더 비싸게 내놨다. 현재 나온 다른 매물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내놨다라는 게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이재민 기자, 시세보다도 4억 비싸게 내놨고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도 2억 비싸게 내놓으면 이거는 판다는 겁니까? 안 판다는 겁니까?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해야 할 텐데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잠실에 있는 47평의 아파트 22억에 매물을 내놨다는 건데 이게 지난 6월에 같은 아파트가 19억 9천만 원에 팔린 게 지금까지 최고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최고가보다도 2억 1천만 원을 더 부른 거죠. 물론 6월과 8월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다.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실 아파트를 팔 마음만 있으면 만약에 지금 다 많이 언론에서 쓰고 있지만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비싼 값이라도.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원까지 다 끌어모아서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끌어모아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파트가 조금만 낮춰도 사실 금방 팔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높였다 이러면 사실 지금 조선일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팔 마음이 없는데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사실 누구도 청와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국민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먼저 우리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면서 솔선수험하겠다면서 본인들이 팔리겠다고 한 거죠. 그 처음 얘기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7월 말에 물건을 내놨는데 오히려 가장 최고가보다 더 높게 내놨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청와대 참모가 국민들을 우롱한 꼴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김조원 수석의 부동산 매물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건 김조원 수석 본인뿐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해명하고 청와대 자체가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엄중한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을 엄중하게 청와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다주택이 마치 죄악시되는 시각은 현 정부를 중심으로 있는 시각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다라는 상황을 전제해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주택이 문제다라고 해놓고 참모들이 다주택이 많이 드러나자 다 팔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안 판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자 빨리 팔겠다라고 했는데 내놓은 게 2억 4억 비싸게 내놨다라는 상황까지 지금 온 거니까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이 나오면 청와대나 김조원 수석의 해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임배차법을 정부 여당이 통과시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비싼 월세로 돌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그 월세비도 못 올리게 하면 되지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세값 올리는 것도 맞고 월세값도 못 올리게 한다. 전세 월세 전환율을 4%에서 절반 반값 월세계는요? 집수인 수익 대출금리 수준으로 제한한다. 수익률을 낮춰서 월세로 집주인들이 못 전환을 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상한선을 넘으면 2천만 원 과태료 법안 등을 발휘하겠다는 건데 이게 논란인 게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게 반값 통닭도 아니고 전월세 값이 반값으로 이른바 낮추는 걸 법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거의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세입자 표심만 잡을 수 있으면 위헌 소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냐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고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비판했고 건국대 심교훈 교수는 공급보다 집주인의 권한을 통제하는 건 결국 임대주택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요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시장가격인데 이걸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고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전월세 전환율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서서 부동산 대책으로 밝혔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돼서도 지자체장들, 특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이냐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은요 청사 앞마당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진무를 보는 천막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강남 집값 잡기 때문에 왜 우리 과천을 대리모로 이용하겠냐라는 주장이고요.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나는 천막에서 진무를 개습할 것이다. 라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천 과천시장이 천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민주당 소속의 노현송 구청장은요. 전체를 임대분양하는 것은 주민 반발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고요.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민주당 소속인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 삼는 일방적인 발표를 묵고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부글부글 노원구민들은 오는 9일 집회를 예정했다. 강남은 그린벨트고 우린 임대벨트냐. 노원구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한 구민 5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할 거다. 국민 청원도 등장을 한 상황이고요. 돈 주고 목살 녹지에 시멘트로 꽉 채운 닭장 같은 1만 호가 되느냐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A 돌직구쇼가 오늘 아침에 과천시를 다녀왔습니다. 과천청사 앞마당에 이렇게 시장이 직접 쳐놓은 시위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어젯밤부터 저기서 진무를 보다가 수해 현장을 지금 간 상황이고요. 좀 휑하고 좀 황량하죠. 저곳에서 과천시장이 시위성으로 계속 진무를 보겠다. 과천시청청사에 마련된 시청청사에 안 들어가겠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과천을 대리모로 활용하느냐라고 정부 정책,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이렇게 과천시청 앞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김종천 시장. 민주당 소속이고 앞서 봤던 여러 구청장도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실제로 과천시는 원래 과천청사 개발 계획을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같은 지식정보센터, 지식정보타운을 만들려고 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공원으로 쾌적하게 만드는 마치 마곡지구처럼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대리모라고 하냐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과천을 배드타운화한다. 또 위성도시로 만든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 농구하고 강서구입니다. 그리고 상암에 있는 마포구 일부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좀 더 많은 자기 지역의 집값과 연동해서 임대주택이 많으면 자기 지역의 집값이 높지 않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정청대원도 그게 가세를 했다가 당원으로부터 굉장히 지금 지지탈을 맡고 있는 건데 사실 노원의 경우에는 태넝 골프장 같은 건 저도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골프장이 BOT 1등급이나 숲이 우울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잔디밭일 뿐이기 때문에 다만 주변의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이 무조건 집을 짓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당에서도 일리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교통이나 인프라를 중시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핵심은 뭐냐 하면 공공참여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즌은 그것이 꽤 잘 됐어요. 보금자리 주택 했는데 임대주택이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해서 아주 쾌적한 수술을 그렇게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을 거의 딱 잘라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처럼 아예 임대주택이 들어서되 아예 정확한 실구자들을 위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더 상향된 업그레이드 된 실제적으로 LH나 SH가 개입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동안에 많은 작은 아파트들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삼성아파트나 포스코아파트나 그것은 다 네이밍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LH 아파트나 SH 아파트가 주공이 과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수준이나 자산가치로서 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자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지금 달러화의 연하 금리 금값이 지금 원수당 2천 달러 비트코인 2천 4백만 원 다 디지털 에셋 자산가치로 다 돈이 몰려있고 외국인이 1만 2천 세대 이상의 서울시 집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매니징하는 나의 둬야지 지금처럼 공공개발하겠다 서울시가 솔직히 찬성할 수가 없어요. 능세가 아니다. 사회주의 아파트 짓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아파트 짓는 걸로 비슷하게 가서는 안 된다. 공공임대율이 높다는 물론 OECD 비율에 비해서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10% 가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런 부분을 민비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격조 또 정말 민간인 중심의 시장 중심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네. 친문 지지자들에 의해서 정청래 의원도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는 부분도 오늘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반발을 했죠 정청래 의원이 그러자 왜 당론에 따르지 않느냐 흑수조 출신이라더니 상암동 임대아파트가 불편하냐 상암동 임대주택산 40%가 당신 찍어준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책 비판하려면 탈당하라라는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자 진중권 교수가 정청래 의원은 탈당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은 양념 범벅 안 하고 뭐를 하냐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 자치 시대에서 이제 지자체장은 당연히 최우선 과정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님비현상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받으면 지자체장으로서도 선량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협의할 수는 없는 사항은 다 일리가 있으면 이제부터 합의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무조건 올 수는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유학을 가서 한번 보니까 벽도 색깔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페인트도 색깔도 동일해요. 왜 확인해보니까 지자체가 그걸 규제 개념보다는 도시 디자인 해서 재생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안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맞게 미디어 세대 주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간격은 지금은 넓다. 하지만 이걸 좁힐 수 있는 노력도 지자체장이 해야 할 의무다라는 거죠. 서재원분의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핫플인데요.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지 만나보시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본회의장에 이렇게 체크 빨간 원피스를 입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레바논의 하안구도시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두 번째 핫플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의 분홍 원피스 장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체크 무늬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이 보도가 되자 일부 애치든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비판과 함께 부적절한 비난까지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 대변인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왜 이런 원피스를 입고 논란을 논란을 자초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원피스에 쏟아진 공격 보통 여성들의 일상이다. 일 잘할 수 있는 옷을 입었을 뿐 국회의 권위가 영원히 양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복장이 아니더라도 50대 중년 남성으로 가득 찬 국회가 과연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언젠간 공론화 됐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인 이재명 기자 2021년이다. 지금은 정의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에 대한 어떤 존중의 뜻으로서 복장도 좀 엄숙해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옷이 뭔 상관이냐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오모론도 많습니다. 국회 반장 출신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희도 국회를 나갈 때 사실 다 양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대로 만나는 의원들이 다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복을 입는데 글쎄요. 거기에서 권위가 만들어진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묘조원이 20대입니다. 92년생이니까 28이죠. 만나야 28이고 국회의원 중에 유일한 20대 국회의원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이 저는 너무나 20대다운 복장을 하고 저는 적절한가 저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진중권 전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장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류호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또 가장 국가의 중요한 법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논의가 굉장히 엄숙해한 건 틀림없지만 그것이 복장으로 규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 발언들과 거기서 이루어진 행태되던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복장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운 문제가 되는 것 자체를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논란이 일자 류호정 의원이 입었던 원피스가 완판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8만 원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쇼핑몰에 일시 품절이 패턴 뭡니까? 랩핑 랩평 랩핑 형 원피스 랩평 패턴 랩평 일시 품절 8만 8천원 제품인데 이제 20대들이 쉽게 쉽게 살 수 있는 좀 간편한 복장 간편한 가격 편안한 원피스 약간 뭐 자 그런 원피스인데 완판이 됐다. 서재현 부대 또 청년 저기 아닙니까?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저는 사실 이게 한번 확인해보니까 2040세대 청년들이 청년 다방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서 그게 창립 총회가 8월 3일이에요. 그때 입은 옷이 저 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유는 8월 4일 날 보험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이벤트성으로 좀 청년답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언론 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예전에 17년 전에는 사실은 유시민 백바지라고 하죠. 그때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서 저도 그렇고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당시에 본인 참석했던 그 어느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아쉬운 것이 사실은 8월 5일 날 청년기본법이 시행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런 모습을 보면 요정의원이 청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두운 청년의 지금 모습을 저렇게 분홍색 원피스로 미래를 좀 밝게 하고 싶은 청년의원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라고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댓글의 어떤 혐오성이라든지 이런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저 이제 이분 원피스 가격하고 그게 이슈화 돼버려서 이게 이슈 메이커인지 아니면 트래블 메이커인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제 서재현 무대에 또 일리 있는 지적 가 있도록 봤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레바논의 하안구 도시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And then suddenly we heard a very loud explosion the buildings all the glass just went down it was raining glass all over the city in Beirut 자 저희들 모타한 비하인드 비하인드 스토리 같고 오늘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